환자 행복을 위한 의료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입니다. 병원에 오랜 시간 머무르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삼성서울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위해 원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답니다. 여기는 삼성서울병원 안병원입니다. 안병원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조금 걸어오시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오시면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는 편의시설은 기념품 및 잡화, 꽃, 의류, 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선물의 집입니다. 선물의 집 맞은편엔 각종 식료품 및 간단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이 있고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은행이 위치하고 있어 외부 은행들과 같은 여러가지 금융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좌측편으로는 다양한 의료용품과 의료기기들을 구입할 수 있는 의료용품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암교육센터에서는 암환자와 보호자만을 위한 공간으로써 암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각종 암 관련 콘텐츠도 열람하실 수 있고요. 지하 3층에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종교활동을 위해 기독교실, 천주교실, 불교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을 위한 종교활동도 돕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언제나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편안한 병원 생활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안병원 편의시설 안내였습니다.